안녕하세요. 불기도주식방송 불기도입니다. 오늘 제자님들 한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가족님들 랬으셨습니다. 9월 9일 주말입니다. 오전 10시 39분 아침 주말 대구 집앞에 압산 대덕산 등반 등산 겸 산책 겸 제자님들 귀원 좀 드리고 신법 오늘의 태양 상큼신법 신공으로 가는 길 우리 제자님들과 함께 가는 길 신법을 다지고 이렇게 두시간 산행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시원하게 쉽고 오늘은 어떤 영상을 올려줄 것인가 어떤 학습이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상해 등반을 하면서 나는 생각을 좀 하고 작은 변화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 여러가지 그리고 함께하는 에디자님들 그리고 오랜 제자님들 함께하시지만 구독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어요. 어떤 영상을 보시고 우연한 기회로 불쌤 영상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업로드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원리라든가 25년 가까운 세월동안 하면서 신법 여러가지 기술들을 거의 오픈 전하고 있지만 겉핥기가 많아요. 원리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원리는 충분한 그거 되지만 새로운 관점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되지만은 그거를 좀 친밀하게 좀 더 가깝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파고든 경험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실 분들은 언제든지 010-4201-2308 불기둥 전화번호는 평생에 바뀐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참여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노후 준비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유튜브 영상은 왜 좀 함께하는 오픈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용어도 많이 틀리고 수치도 많이 틀리고 그죠? 여러분들 찾아봐도 모르는 게 많을 테고 또 그거를 수치만 또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평을 몰라서 주식이 어려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새로운 관점 세력을 때려잡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의 신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든지 함께해 주실 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이 없노도 안 되는 영상들이 꽤 많아요. 오랜 세월 함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애재자님들 유튜버를 우연히 알게 돼서 열심히 오랜 세월 공부하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함께하는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애재자죠. 그런 분들은 영상도 무한반복으로 다시 보신 결과가 신궁길 누가 봐도 신궁이구나 진짜 잘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서로 간에 들 정도로 굉장히 제가 배울 정도로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잘해요. 감사드리고 그만큼 여러분들 공덕을 드리고 인연에 대한 갈망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기피적인 것들을 업로드 안 되는 것들이 폭방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그런 면도날 같은 거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또 그거를 찾아가지고 자신에 맞는 것도 또 이렇게 노하우를 찾으셔야 되고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어떤 세월을 통해서 사람이 연이 되는 그 날짜라든가 그런 것은 나이를 떠나서 연이 되는 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어떤 사람이 연이 될 것인가 그 새로운 연을 항상 불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그간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천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주간이니까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것들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그리고 역시나 다 최고의 주식 우산장수로서의 어떤 비오는 날도 항상 우산장수로서 여러분 최고의 주식을 만날 수가 있고 급통주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시는 것들은 모든 기법 안에서만 나가기 때문에 신궁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았는가 아 저 주식 내가 보고 있었지 보고 있었지 보고 있었지 야 이번 주 결국 저게 최고 상승률을 보였구나 늘 반복이죠 늘 반복이죠 그러면 그것이 사부가 말한 옥상 1,2,3에서 나갔는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나갔죠.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초입 부분에서 비싸보이는 척하는 초입 부분에 있는 신고가를 하시라 그걸 또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 결과가 이번 주에 상승률 한 10개 정도 상단에 있는 거를 체크하면서 당연히 다음 주도 다음 주도 당연히 지난 주도 지지난 주도 다음 주 다 다음 주도 똑같다는 거 그래서 항상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과정 복습을 통해서 주간 상승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떤 주식들이 또 주간에 최고 상승률을 볼 건가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 제자님들 감이 오시죠. 보유하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평생 하다 보면 시장 뭐요. 마리가리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거 보면 느낄 필요도 없고 항상 최고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 번 복습해서 옥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련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다 그죠 엠벨로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식은 2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엠벨로프로 하는 겁니다. 이 안에 2평이 도움이 되죠.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죠. 패턴 패턴이 물건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엠벨로프가 활용을 하는 거고 그것들이 다 신용 라인들 엠벨로프 옥상이죠. 옥상 그죠 여러분 뭐 이런 단어가 다 있나 용어가 다 틀리죠. 이거는 뭐 여러분 저만의 용어고 우리 제자님들이 이해하신 용어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신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옥상이 있고 여기 빌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그죠 창공은 아래에 있는 게 더 좋다고 했죠. 그런데 우에 있는 게 대부분이죠. 완벽한 정보를 되면 이것이 우로 가죠. 그죠 그죠 하여튼 아래로 가죠. 그죠 그리고 완벽한 정보를 되기 전에는 이 창공은 항상 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공 아버지가 또 있죠. 그죠 창공과 창공 아버지가 이것이 객굽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모든 정배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의 골든크루스가 나는 과정들이 또 많이 있고 그 안에 세력선 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영상에 많이 올라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옥상에 대한 게 아래에 있던 위에 있던 여튼 옥상을 비준으로 봅니다. 옥상에서 옥상을 뚫어야 만이 모든 주식은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모든 주식이 빠졌다가 이것이 다시 이런 파동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옥상을 돌파하고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야지만이 1구간 2구간 3구간 그죠 솥단지가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솥단지 제일 밑에서 하는 바닥 주가 탐색기는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제자님들 바닥 탐지기 그죠 탐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빌딩과 옥상을 뚫고 여기 족보탄이 나오고 빌딩을 뚫는 빌딩을 뚫는 이 족보탄이 이제 뭐가 됩니까 옥상 1패턴이 되고 옥상을 뚫는 패턴이 옥상 2패턴이 되고 그리고 옥상 우에서 여기 다시 돌파하는 신고가 이것이 옥상 3패턴입니다. 강한 사이즈는 3패턴 2패턴 1패턴 1패턴 1번보다 2번이 강하고 3번이 강하다. 이 강하고 이거는 같을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타 신고가는 3번이 제일 세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냥 매물이 없을수록 좋은 신고가일수록 방향타가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입부터 만나려면 옥상 2패턴 당일 급등주부터 만나려면 옥상 2패턴이고 좀 기다리는 매매라면 옥상 1패턴부터 차분히 매집을 하시라. 이렇게 봅니다. 매집하는 첫 과정은 바작탐 뒤부터 하시라.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간다. 이걸 가지고서 주간 상승 여론을 주중에 우리 제자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그리고 언제든지 영상을 많이 보시고 계신데 백날 봐야 뭐 겉할 게 밖에 안 되니까 언제든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010 4201에 2308 불쌤입니다. 불쌤 같이 우리 구독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이 공부하고 공부하고 같이 매매하고 서로 종목도 추천해주고 불쌤은 종목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스윽 여러분들한테 놓칠까봐 이렇게 안내는 좀 드리는데 종목 추천을 하면 절대 안 늘어주실 실력이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를 만나야 돼. 방향을 잡아주는 신법을 잡아주는 자 그런거 우리 제자님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님들이 다 신궁이 되셔가지고 서로 추천해주죠. 우리 우리 방의 특징은 제자님들 신궁이에요. 서로 신궁들만 있는 거야. 서로 추천해줘요. 저 이거 좋습니다. 아 그럼 이게 영상 중에 어떤 기법을 적용한 주식입니다. 서로 그럼 서로 공부를 같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같은 같은 대학에서 같은 같은 샘의 말에서 같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서로 다 보고 계시면 아 저도 그거 보고 있어요. 아 저도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1차 매수했습니다. 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급등전 다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노후가 차분해질 수가 있어요. 아직도 방향을 못 참았다면 여러분들 용기 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주 주간 상승 주간 주간 상승 주간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죠? 매주 똑같죠? 이런 영상을 복습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죠? 매주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나온 발자취를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복습은 미래의 미래의 수익이고 오늘의 수익이고 미래의 실력이고 미래의 여러분의 미래의 가치입니다. 이 복습을 통해서 미래의 예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돌아온 길을 공부하지 않고 그런 발자취를 대생임질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굉장히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발전을 하시려면 항상 뒤를 돌아 봐.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과거의 흐름에 대한 발자취 패턴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간 상승률은 굉장히 위용하다. 자,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의 1등주는 5일간이죠?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간의 1등주는 60%가 올랐습니다. 자, 더코디입니다. 더코디 2등주가 피델릭스 그죠? 3등주가 노을 4등주가 체시스 5등주가 유진노버 6등주가 대동기어 그죠? 젠큐릭스 펜트론 1등올링스 루닛 디알텍 시티랩스 샤페론 올릭스 시큐센 동화기역 대동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지니스텍 하이스틴 셀바셋스케어 그죠? 여러분 다 눈에 익죠? 왜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옥상 1, 2, 3 패턴을 매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당일에 최고식을 만나는 게 신법이잖아요? 오늘의 최고식을 만나는 게 오늘의 최고식을 다 낼 거야! 우리 제자님들 거야! 다 싹쓸이야! 그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주간에 최고의 상속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매주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더 코드를 볼까요? 자, 5일간만 보세요. 그죠? 1, 2, 3, 4, 5 월요일날입니다. 그죠? 월요일날 뭐였습니까? 그죠? 월요일날 뭐였어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이 빨간색은 뭐예요? 옥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옥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옥상 아래에 있는 족보텐은 1배턴이라고 했고 옥상을 돌파하는 것은 2배턴이라고 했고 옥상 위에 있는 방향타를 보내는 3배턴이라고 했죠? 자, 봅시다. 월요일날 이 친구는 뭐였습니까?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옥상 2배턴이 있죠. 2배턴 화살표 있죠? 이게 족보텐입니다. 옥상 2배턴 족보텐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또잉? 자, 요겁니다. 요 봉 자, 요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요 봉이 뭡니까? 옥상 옥상을 돌파한 요런 족보텐이 나왔죠? 그죠? 요렇게 삽바 형태가 딱 나왔습니다. 그죠? 요게 월요일날 봉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돌아온 길이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딱 출발 준비를 딱 족보텐 합니다. 족보텐 원봉이 중요합니다. 원봉이 원봉이 옥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옥상에 자, 2주씩이 어떻게 올랐냐? 이게 2배턴이죠? 완토 3만 3만 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오르기 전 비싸보이는 초봉이다. 다 이렇게 보셨어요. 뻥 뻥 뻥 나갔죠? 자, 이 방향탑니다. 방향탑 자, 나가면서 이게 옥상의 2패턴이죠. 그죠? 요게 뭡니까? 요게 뭡니까? 자, 옥상 3패턴 첫 족보텐이죠. 3패턴 첫 족보텐이죠. 자, 요런 것만 하시라는 겁니다. 요런 것만 그죠? 이런 거는 세력 개입이다. 세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력이 방향탑으로 덕코디가 대장되었습니다.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 자, 피델릭스가 자, 여기서 패턴 공부를 자, 한 칸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뭡니까? 이 노란 라인은 20, 240선 골든 패턴입니다. 그죠? 자, 뭐라고 강의 드렸어요? 패턴주 강의에서 20, 240선 골든 패턴에 어... 이... 골든이 나가죠? 자, 이게 20선이 이게 240선이고요. 이게 20선입니다. 골든이 나갔습니다. 그죠? 나가죠? 그럼 이 주식의 다점은 뭐다? 240선을 했죠? 200선 터치내지 깨고 간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어... 이 구간이 이게 20선이고 이게 240선이고요. 이게 골든이죠? 자, 이것은 주식이 뭐냐 여기... 뭐 이게... 이 라인부터가 이제 이 친구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물을 팠죠? 그죠? 이게 뭡니까? 깨고 가죠? 그죠? 이 라인을 잘 봐라. 돈이 들어와 있는데 얘들은 다 물려있잖아. 얘들이 여기까지 물렸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친구들은 새로 여러분들이 얘들을 믿고 응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 바닥탐지를 해야겠죠? 바닥탐지를 뭐라고 했어요? 이거죠? 이거 이거. 이 라인이 바닥탐지라고 했어요. 바닥탐지. 바닥탐지에 딱 걸립니다. 그죠? 걸리면서 여기서 뭐 그런 거야? 족보텐이 나가죠? 족보텐. 족보텐이 나오면서 여기서 뭐 가라 보니까 바닥탐지를 확인하고 재돌파하는 뭐가 나갔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 족보원이죠? 족보. 족보원 이 옥상은 장중이 돌파했죠? 이게 족보2 그죠? 족보텐 옥상 이 패턴이 나갑니다. 이 패턴이 이제 출발인 겁니다. 여기서 바닥탐지를 해서 이 패턴주에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요것이 바닥탐지랑 맞아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구간이 되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영돌파가 나갔죠? 영돌파. 그죠? 영돌파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CCI 영돌파를 포함한 첫 봉이 시작된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피델릭스 첫날이죠? 3일 전인가 피델릭스가 굉장히 좋은 세력거래랑 그죠? 중국 반도체로 인해서 이게 대주주가 동신반도체인가 그럴 겁니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가장 수혜주가 된다. 이 패턴 요것이 이틀 연속 계속 터지면서 57%라는 3일간의 그죠? 이런 최고식이 또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족보 옥상 2패턴이죠? 요게 뭡니까? 옥상 3패턴이죠? 3패턴 그죠? 요런 것만 하시면 수익이 날 확률이 커진답니다. 요런 거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 옥상 탐지 후에 족보템 그죠? 원이죠? 원패턴 투패턴 쓰리패턴 그죠? 요런 자리가 비싸보이지만 싼 자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피델렉스도 여러분들 공략하신 분이 캣입니다. 자, 노을입니다. 노을 자, 노을도 마찬가지로 노을은 뭐죠? 한동호 관련 주면서 재료가 그러면서 AI 그죠? 의료로 부각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날 그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사안가 갔죠? 요게 뭡니까?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정보가 뭡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CCI 영돌파 나왔고요. 이게 뭡니까? 영돌파 나온 자리가 옥상을 1대1로 물었죠? 1대1로 무는 건 무인기가 좋다고 했죠? 이러면서 방향타가 족보템 신호가 뜨죠? 그죠? 요게 뭡니까? 족보 3 옥상 3 패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1, 2, 3, 4, 5일 그죠? 요 5일 동안의 상승률이 뭡니까? 57%라는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이때부터 방향타죠.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공부한 거고 요 이후에 뭡니까? 요게? 그죠? 52주 첫 봉이 나왔다. 52주 첫 봉이 나왔다. 그죠? 52주 초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2주 첫 봉이 나오면서 계속 방향타를 냈다. 그래서 이 자리부터 이 자리 다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주에 노을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지 3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만 하시면 아무래도 승산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요 안에서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그 분봉타점. 분봉타점 강의를 늘상 해뒀지만은 제자님들께 늘상 별도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그제도 그제 밤에도 하나 올려드렸죠. 뭡니까? 요 방향타. 옥상 1 패턴 2 패턴 3 패턴을 할 때 이 진입에 대한 분봉타점이 중요하다. 분봉자 2개를 맞습니다. 옥상과 뭘 맞습니까? 2차 피봇에서 이 양음량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종목을 찾았으면 들어가는 진입 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분봉을 정해라. 분봉은 1번, 2번, 3번, 5번, 7번, 10번, 15번, 20번 다 가능하다. 거기서 뭐라 하려나 옥상과 2차 피봇을 가지고 여러분의 진입 시기를 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 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시스입니다. 제시스가 뭡니까? 요날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수상하다고 뭐가 수상하냐? 이게 자동차 주식이고 하고서 AI 그죠? 겨울철 조르두권 관련 주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왜? 느낌의 일감을 말씀드렸죠. 이게 한동원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세력 거래량이죠? 이런 거래량은 쉽지 않단 말이야. 아니면 이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게 2차전지에도 해당이 되나요? 그죠? 요렇게 자동차 부품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막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원이 향기가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에다가 그죠? 쓱 문의려줬죠? 이 쓱 기법이죠. 이 쓱 기법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감각이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아서 싸보는 이렇게 딱 보면 느껴지거든요. 아 요거는 한동원이구나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싼 시총이 뭐 3,500억밖에 안 돼. 야 요거 1,4개겠다.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날 요거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뭡니까? 옥상과 아버지를 뚫는 족보 2패턴 나왔죠? 옥상 2패턴이 나오고 눌러줬어요. 은봉으로 거래없이 눌러줬죠? 그리고 이날 뭡니까? 족보 2패턴 재돌파 봉 첫 봉 첫 상한가 52조 첫 봉이 나왔죠? 52조 첫 상한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52조를 내가면서 완투봉을 내가면서 계속 방태를 내고 있죠? 자 그래서 5일 동안 1,2,3,4,5죠? 요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요거를 지난주에 확인하고 요기서부터 1,2,3,4,5 5일 동안에 몇 프로가 났습니까? 56%이라는 기염을 또 토했습니다. 제시스도 역시 축하드립니다. 자 유진누 보십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번주는 로봇이 제일 셉니다. 오늘의 최고의 섹터입니다. 최고의 태양 우린 맨날 태양을 하잖아. 최고의 태양 섹터는 로봇입니다. 이번주 내내 로봇이 또 떴네요. 로봇이네. 로봇이네. 로봇. 로봇의 순환백을 돌고 있습니다. 쑥쑥 계속 문제로 드리죠. 자 그중에서 뭡니까? 유진누 자 유진누 유진누 유진누의 일주일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출발은 역시 여기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옥상과 아버지를 동시돌파하는 뭡니까? 첫사항값 그죠? 족보 땐 첫사항값 이게 뭡니까? 이게 출발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한방에 1개월 2개월 수행하다 보니까 수백보가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난달 초입이고요. 지난달 초입이고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재돌파봉이죠? 52주 돌파봉 그리고 52주 재돌파봉이죠? 자 52주 재돌파봉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재돌파봉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다시 잿자 다시 다시 가는 뭡이죠? 그죠? 이게 분봉상의 재돌파봉과 똑같은 거죠? 그죠? 이 원리가 여기서 여기 원리로 나간 겁니다. 이게 돌파 기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 52주 그죠? 52주 세력거래량이죠? 그리고 죽여놨죠? 죽여놓은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다? 50주 재돌파 이게 재돌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간이죠? 5일간 상승률에서 수요일 날짜죠? 수요일 날짜에 재돌파 나왔죠? 그래서 유진너벗을 외치시는 제자님들을 보고 사보는 너무 감흥이 있었어요. 참 잘하신다. 잘하신다. 그리고 방에 지금 참여 못하지만 문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보님이 영상보고 공부한대로 하고 있는데 어 진짜 최고 이승만 하니까 시장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자도 받아요. 아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일간 오른 것이 어떻게 올랐어요? 일주일간에 55% 이게 뭡니까? 방향타입니다. 어제 올해 제자님이 돼요. 사보님 저 레인보우 로봇 들고 있는데요. 이거 팔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나요? 레인보우 로봇 그죠? 자 뭡니까? 똑같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시작은 여기죠. 제가 이날 말씀했죠? 레인보우 로봇 봐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옥상 투 패턴이요. 투 패턴의 세력거리랑 이거 뭔가? 이거 한 애들이 죽여놓고 바닥탐지를 했죠? 바닥탐지 그죠? 바닥탐지 해놓고 아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말했잖아요. 로봇이 다시 시작된다. 이때 엠로부터 말했었죠? 엠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 이런 얘기가 말했죠. 이거 보면 우리는 보이잖아요. 미래가 이게 과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거 패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한 방에 앞으로 하반기에 로봇이 좀 많이 움직이겠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들어가는 것은 그게 느낄 수는 있는 거야. 그건 향기만 맞는 거야. 향기가 좋아. 좋은데 이것은 어느 진입에 하는 그것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다 조금씩 틀리죠? 거기서 52절을 했어요. 52절 그죠? 나왔죠? 신호가 자 요거에 대한 재돌파물을 찾아야 돼.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눌러놨다가 이게 고리대가리죠? 눌러놨다가 꼬리를 파닥이는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뭐가 나왔어요? 옥상과 아버지를 재돌파하는 옥상 3배턴이 나왔죠? 3배턴 조포탄이 나왔죠? 조포탄이 나오면서 여기서 첫 쌍안깍가 나왔죠? 첫 쌍안깍 요게 뭡니까? 52주 첫 쌍이죠? 그죠? 52주 첫 쌍 그죠? 52주 첫 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첫 쌍을 해야 돼? 해야 된다. 무진자 강요를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쌍을 이거를 뚫는 거죠. 뚫는 첫 쌍을 했어요. 요 한방에 이 방향타가 끝난 겁니다. 우리 제자님이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52주를 열심히 외우시고 태양의 말에서 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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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공 우주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창공 우주론 그죠? 이게 뭡니까? 52주입니다. 52주 신고가를 하시라. 신고가 여러분들이 이 한방에 방향타 그죠? 자꾸 양갱이 시가부터 올린다는 양갱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가부터 올라요. 시가부터 자꾸 관령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2주 완투, 쓰리 봉 계속해서 팔아야 되냐고 어? 왜 팔어? 왜 팔어? 이걸 왜 팔어? 이 방향타가 쭉쭉 살아있는데 왜 팝니까? 그죠? 요거 루틴 잡고 하세요. 요 라인 요 라인 20만원 루틴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20만원 깨면 1차만 매도해.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기 여기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게 박스 중심선이죠. 박스 중심선 깨지 전까지 이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 해도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게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그죠? 요 돌파 재돌파한 라인을 깨면 반만 차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박스 이탈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한번 개겨보세요. 그냥 주도주잖아. 주도주. 로봇이 지금 하반기 주도주란 말이에요. 상반기는 배터리가 주도를 했으면 하반기 로봇이 주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유진도 마찬가지고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뭡니까? 장대. 그죠? 이 라인을 되돌파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한방에 계속 방해탈을 드시고 계시다. 대동기어입니다. 대동과 대동기어가 있다고 했죠. 어제 대동기어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대동이 과열권이 온다. 그러면 대동애들은 대동기어를 칠 수밖에 없다. 그죠? 마찬가지로 어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시작이 됐죠. 그죠? 요거는 어느 덕입니까? 대동덕에 대동기어도 올랐죠. 이게 뭡니까? 옥상 2배턴이죠. 아버지와 옥상을 동시 돌파한 세력거래량이다. 이거는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단지 대동을 쫓아가고 있다. 대동이 대장류다. 그런데 대동이 과열권 오면 대동기어를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돌림빵을 논다는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하루 이틀 삼 사 그죠? 뭡니까? 아버지가 딱 받쳐줬죠. 그죠? 1번 들어가고 2번 패턴 들어가고 아버지가 딱 받쳐주죠. 그죠? 딱 받쳐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소겸순봉이죠? 그리고 다시 치는 이런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런 재돌파 첫사항간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 쟁표릭스 쟁표릭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상 3배턴이죠. 그죠? 1, 2, 3, 5, 6 여기죠? 이게 이번 주 상승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그죠? 옥상과 아버지의 동기돌파는 이 첫사항간 요 한방에 요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옥상 안 깨면은 한 3개월 들고 가세요. 이렇게 1개월, 3개월 들고 가면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존나 날라간다. 잘못하면은 존나 날라간다. 자, 여튼 1, 2개월에 한번 보름도 들고 가보고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이거는 착해갖고 1파를 눌러줬지만 5위선 타고 계속 가는 게 없을수록 갑니다. 그죠? 이런 패턴 돌파 첫사항가 신공기술 들어간 첫사항가들은 아다로 가려면 시장 주도주 됩니다. 주도주 안되면 주도주가 아닐 거면 이걸 왜 돌파해? 그죠? 사항가로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하나만으로 앞으로는 AI 의료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의료다, 로봇이다 그리고 뭐 뭐뭐다 뭐뭐다 뭐 그렇게 다 판단할 수가 있는 상한가 한방 주도적인 상한가 한방으로 이번 분기라든가 이달 이번 달은 뭐다 이번 주는 뭐다 이런 걸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률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걸 주력으로 봐야 이번 주는 어떤 걸 주력으로 봐야 돼요? 이번 주는 어떤 섹터들을 주력으로 봐야 돼요? 월요일 첫날 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상한가 돌파 세력 거래 이 신궁 돌파 거래 상한가 한방으로 여러분들은 그 취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대장 주고 어떤 저거를 통해서 어떤 주식들이 따라 붙겠다 이런 거를 약간의 흐름을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젠클릭스도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뭡니까? 조포텐 떴죠? 그죠? 조포텐 떴습니다. 3 패턴이죠? 3 패턴 첫 상한가 그죠? 돌파 첫 상한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타고 엄청나죠? 펜트로 펜트로 이 날이죠? 1, 2, 3, 5, 3 요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 날 시작됐죠? 이 날 이게 뭐로 시작됐어요? 어 옥상 2 패턴이죠? 2 패턴 조포텐 세력 거래랑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래랑 한방에 다 옥상에 지지해 주잖아요? 그죠? 옥상 그죠? 뚫어놓고 옥상 지지해 주죠? 옥상과 아버지에 뚫어놓고 지지해 주죠? 지지해 주시고 재돌파봉 요게 뭡니까? 요게 3 패턴이죠? 그죠? 옥상 2 패턴 지지 받고 3 패턴 이게 뭡니까? 이게 재돌파봉이죠? 이런 걸 해야죠. 그죠? 이런 방향타고 상황까지 지지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여튼 왜냐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이건 세력만이 해주시다. 세력이 뚫었는데 돈지랄 떨었는데 돈지랄 떨었는데 이거를 쉽게 깹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지면 안 된다는 루틴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묵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돌파 후에 눌림묵도 가능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동 올림수 마찬가지로 이거는 점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무리께 아니죠. 점상에 도전한 분 이런 상황까지 점핑돌파 그죠? 옥상과 아버지를 재돌파하는 다시 돌려 점상악과 이런 거들은 풀렸을 때 여러분들 잡는 실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날 20%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센스껏 하시는 거고 이거는 무리께 아닙니다. 일단은 그냥 몸통이 없잖아. 몸통이 있으면 재밌지. 몸통이 이렇게 있었다면 해야지. 그지? 그지? 이런 거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점상이기 때문에 점상기법 여러분들이 이건 감각이거든요. 재료를 보고 이거는 점상을 갈 만한 재료였다는 풀렸을 때 다시 소액이라도 따라 붙는 이런 걸 하신다면 다음 날이든 어쨌든 좀 15, 20%, 30%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배팅이죠. 자 룬잇입니다. 옥상 3배턴이죠. 3배턴 4가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52주를 나갈 때 50 나갈 때 이게 50 첫봉이잖아요. 첫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여기 52주가 있잖아요. 그죠? 52주 재돌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이 가격을 넘어서야지만 52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40일 250일간에 최고 가격이 종가상으로 최고 가격이 52주라는 맥락입니다. 원리가 자 그러면 얘가 50이 나갔다는 것은 전자의 이 안에 이 날짜 안에 그 최고 가격을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의 52주를 찾는 겁니다. 찾았을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1 2 3에서 밀렸어요. 그죠? 52주 만들어보면 밀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이게 고려 대가리인 겁니다. 고려 대가리에 꿀밤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바닥탐지를 합니다. 바닥탐지를 하고 다시 갑니다. 갈 때 나오는 첫 번째 52주가 뭡니까? 이걸 넘어서는 돌파봉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상을 보기도 하고 별질을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이런 운으로 상을 먹고 그죠? 1 2 3 5 6 5일 만에 근데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옥상에 또 있잖아. 아 옥상 뭡니까 이게? 옥상 3배턴 3배턴 나가는 급등주구나. 근데 52주 첫 봉이 나왔어. 52주 첫 봉도 해야 돼. 52주 첫 상암과도 해야 돼. 52주 제도팔봉도 해야 돼. 다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열공을 가르쳤어요. 그죠? 영상에 다 그거에서 몇 개씩 영상을 그 분야별로 몇 개씩을 5년간 올려드렸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나? 일단 아 눈이 아 지금 AI 의료실 바닥바닥한데 아 이게 또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룬을 하신 분들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기아할득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죠. 그죠? 요게 상승률이 뭡니까? 36% 상승률이 보였는데 자, 뭡니까? 여기서 52주가 있어요. 52주가 있었고 5주가 있어요. 그죠? 있었어요. 52주가 이거죠. 그죠? 52주 선을 한번 껐습니다. 딱 껐어요.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시작됐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해야 되는 봄이죠? 뭡니까? 옥상 2패턴 족보텐이죠? 자, 여기서 기아할득도 이거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 나왔었죠? 기아할득에 이거 그죠? 세력거래량 이거 세력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거는 그죠? 세력에 신원을 주잖아요. 그죠? 자, 이러고서 이게 뭡니까? 52주 아니, 뭐냐 옥상 2패턴 이게 뭡니까? 옥상 3패턴이죠? 2패턴, 3패턴만 초입했으면 여러분들 들고만 있었어도 동의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못했으면 단기적으로 이거를 공략했죠. 네, 이거를 넘어서는 재돌파 첫봉이 이거죠. 그죠? 이게 이것이 이번 주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화, 수, 목, 금 자, 이렇게 여러분의 스윙을 끌고만 갔어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최고 주식에 또 해당이 됩니다. 이게 DRT입니다. 자, 우리 시트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랩스 자, 이게 뭡니까? 옥상 옥상 1패턴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바닥탐지 끝났죠? 바닥탐지 그냥 주가가 올랐으면 어설프게 빼면 안 돼요. 어설프게 빼고 가면 안 돼요. 여기 찍어주던가 깨줘야 돼요. 이게 대신과 뭔 말이 옥상 바닥 패턴을 이거를 먼저 슈팅을 할 때는 이 뒤를 돌아봐라. 이걸 했는가 안 했는가? 얘들이 터치를 했는가 깼는가를 확인하고 아, 바닥 개미 다 털고 가는구나. 그러면 승산이 커진다. 이걸 확인할 그래서 바닥탐지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을 조종을 충분히 안 줬다는 반장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여기서 돌려? 지랄한다지. 이걸 해버려야죠. 할 때는 뭡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면서 세력 물량을 개인 물량을 빼서 빼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할 때 뭡니까? 옥상 우에서 1패턴, 2패턴, 3패턴 여기서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할 게 아니라고 그거는 52주 기술들어갈 때 하는 건 여러분들 할 게 아니란 말이야. 52체상해가라고 재조법은 그건 해야지. 단기적으로 급등주를 만나야 되니까 최고식을 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선점은 선점 선점 급등주의 선점을 하는 것은 1패턴, 2패턴, 3패턴 초입에만 하라는 거야. 선점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급등주를 만나기 위한 왜냐? 다 거기서 갔잖아. 다 거기서 모든 역사를 보세요. 제25년은 다 거기서 갔어. 그거를 만나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지랄을 한 거란 말이야. 그걸 다 오픈해드리고 제가 되니까 맨날 섬세하게 면도날처럼 알려주려고 지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따라오시라. 샤페론도 마찬가지고 시티랩스도 축하드리고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잖아요. 단지 이제 뭡니까? 왜 200사입이 저항이 되느냐 이걸 아셔야겠죠? 그죠? 그죠? 일단은 200사입선과 20선의 이격이 다행히 20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격이 좀 넓죠? 그죠? 넓죠? 이런 것들은 도취라는 것은 방향성을 주잖아요. 위요 아래요 이렇게 해놓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사입선 한 번 때렸죠? 그죠? 이격이 넓을 땐 때리라고 했어. 20선 때리는 자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20선 아래로 가는 것은 이격이 넓잖아요. 이렇게 넓으면 절대 못 가요.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그죠? 여기서 한 번 때려줘야 되고요. 두 번 때려줘요. 세 번에 세 번째 부딪힌 거예요. 근데 아직은 20선의 전간에 일단 바닥을 확인했죠? 넓죠? 내려오고 올라가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런 거 와리가리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확실히 뚫어주거나 그죠? 이런 뚫어주는 봉을 보고 이 루틴 20선 루틴을 잡거나 그리고 이게 내려오길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옥상까지 아버지가 올라간다면 이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승산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골든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시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돛지기 때문에 조금 방향타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 샤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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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페론은 지금 204선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죠? 나오고 치는 옥상 3배턴 그죠? 일찌감치 말씀드렸어 상 찍군에는 왔죠? 축하드리고요. 어제 최고위식이 샤페론이었어요. 장중에는 그죠? 왜냐? 이걸 했잖아요 이미. 그죠? 그죠? 바닥탐지를 다 하고 오른 거잖아요. 그죠? 하고 오르고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주값 빠집니다. 바닥탐지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하고 그리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법적으로는 내가 영상에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주값 내려옵니다. 바닥탐지입니다. 바닥탐지를 하고 가는 게 좀 깨는 게 좋습니다. 깨고서 들어와서 여기서 한 달 정도 긴 놈 깨고서 들어와서 여기서 한 달 정도 긴 놈 긴 놈이 이 MHD 스토케스틱 그리고 MHD 그리고 CCI 해서 여기서 골든단 놈이죠? 영돌파는 이거 CCI 영돌파 그리고 그리고 MHD 영돌파 그죠? 그 수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 영돌파 자리가 여기 나온 놈 있잖아요? 그런 놈은 옥상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슈팅 상한 깎은 놈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바닥탐지를 끝낸 다음에 개인들을 싹 뽑아먹고 여기서 한 달 정도 다금바리를 하는 놈이 있어요. 여기서 골든단 놈 영돌파는 놈이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여러분 눈여겨보시라! 거기서 나오는 옥상 1패턴을 눈여겨보시라! 말씀입니다. 급등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서 바닥탐지 1개월 정도 긴 다음에 옥상은 내려오고 여기서 족보텐 나가죠? 족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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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죠? 이런 놈을 눈여겨보시라. 상을 찍을 확률이 근간에 나온다는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기법인데 스윙할 때 선점하면서 스윙하는 좋은 큰 기법입니다. 샤페론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바닥탐지했죠? 탐지했는데 한 달 정도 기웠죠? 이구서 족보텐 나온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되십니까? 아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법인데 우리 애재자님들은 좀 느껴지시듯이 뭔 말을 하는지 자 이렇게 뺍니다. 세 번을 뺐어요. 빼고서 뭡니까? 이렇게 터치하고 터치하고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터치하고 그죠? 바닥을 탐지하고 터치하고 하죠? 근데 바닥을 깬단 말이야. 깨고서 한 달 정도 긴 다음에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족보텐 나오는 것들은 잘 봐라. 근데 얘는 이게 너무 이격이 크죠? 그죠? 이격이 크니까 다시 밀린 거야. 그죠? 이격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뭔 말이잖아. 근데 이격이 좁아졌잖아요. 지금 그죠? 좁아지고 있죠? 자 여기서는 다시 깼어요. 깬 다음에 들어왔죠? 그죠? 안으로 들어왔죠? 쌍바닥 내고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한 달 정도 긴었죠? 그죠? 그리고 완바닥보다는 여러분들 항상 쌍바닥이 좋은 거예요. 소화에는 주식은 그리고 쓰리 바닥 다중 바닥도 좋은데 여튼 투 바닥은 찍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깬 다음에 깼죠? 깬 다음에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들어왔죠?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한 달 겠죠? 그러고 이격을 좁힙니다. 이격을 옥상과 이격을 좁힌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영돌파가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데 좋은 물건 패턴이 되는 확률이 큽니다. 자 굉장히 또 큰 거 알려드렸네요.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탈업을 보신 거잖아? 그죠? 대야동도 마찬가지로 쥐기죠? 이 한방에 그냥 시작하는 거 봐. 그죠? 한방에 그죠? 이 52주 첫 쌍한가 그죠? 아버지와 옥상을 옥상과 아버지 그죠? 돌파는 52주입니다. 52주 첫 쌍한가 그죠? 이 한방에 그냥 이번 주 내내 뭡니까? 뭐 31% 40%만 오르죠? 레인보도 마찬가지로 아지넥스터도 마찬가지로 아지넥스까지 아지넥스터도 마찬가지로 아지넥스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이스틸 축하드립니다. 어제 하이스틸 뭐죠? 그죠? 들어왔다며 들어온다며 한 달 정도 기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깨죠? 종값배팅은 철강 쪽을 하시라고 했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철강을 하이스틸 그리고 그리고 금강 철강 그리고 문베철강 요 세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승원해 그리고 어제 SY 축하드리고요 SY SY는 요 제자님은 기법주이기 때문에 선점을 계속 하시고 계셨죠? 왜 SY가 왜 날아가는가 뭐 재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법들을 하신대로 하시면 되죠. 자 또 한 번 설명합니다. 2200 사이즈 골든패턴은 200 사이즈 터치 또는 깨야 된다. 터치 또는 깨죠? 터치했죠? 그죠? 200 터치했죠? 이게 급도자료였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돼? 어? 바닥탐지기가 있어야 되죠? 바닥탐지기 그죠? 바닥탐지기가 올라왔죠. 바닥탐지기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족보테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다시 바닥을 돌파해서 여기서 한 한 열흘간 겠죠? 이런 식으로 수렴해가지고 여기서 족보테인 뭡니까? 이게 뭐 아버지와 족보를 만나는 족보테인 계획도 알고 있죠? 그죠? 재료 거래량이고 자 그리고 뭡니까? 다음주에 원희룡 저기 우쿠 간다고 했죠? 우쿠 그리고 빈살마 사우디 북북 근데 뭐가 뭐가 있어야 돼? UA UA 뭡니까? UA 뭐 일경 일경이거든요. 일경 재료가 그죠? 와 여러분들 이거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제가 봤을 때 못 잡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뭐든지 항상 이렇게 고래 대가리를 만들어 놔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얘들이 여기까지 여기서 빠지면 이 세력들 얼마 물린 것 같아요? 그죠? 상한감방 물린 거죠. 30% 물리는 일도 아니에요. 세력들은 근데 이걸 얘들 나가는 거래량이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패턴은 이거를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불쌍히 명세 520 골든패턴 그리고 2060 골든패턴 20 2040선 골든패턴 그리고 240 700선 골든패턴 그리고 20 무적성 골든패턴 이 패턴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깨우치시면요. 이 한 페이기 도화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패턴줄을 모르면요. 거기에 신고가를 거치고 거기에 신고라인을 깔아서 그렇게 여러분의 공부를 짬밥을 먹으셔야지 백날 쓸데없는 거 해봐야 그게 안 들어요. 개인들 다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 늘겠어요.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신고라인을 까시고 여기에 또 있죠? 창공하고 아버지 제가 이거는 진짜 안 깔았는데 지금 여기 너무 눈이 침침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보조지표 수치가 다 틀리죠? 이런 거에 다 시작을 먹어요. 이걸 조합해서 여러분 이 한 페이지 속에서 미접권에서 기술 나온 것들 영상 5년째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알아가시는 하프 밖에 안 돼요. 반밖에 50%라서 뭐합니까? 신고돼시려면 더 많은 기피를 파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고돼 우리 지금 다 유튜버서 우연히 굉장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치신 분들만 만났어요. 소수 굉장히 몇 분 안 돼요. 그래 신고돼주시죠. 다들 그분들을 다시는 그분들을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술도 알려주고 다 공부 가르쳐줘요. 그런 방이 어디있냐고 최고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제가 산에 가서 매일 산을 두 달째 니틀 빠지고 매일 간 것 같은데 산행을 하면 우리 제자인들도 최고의 주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열공하신 대로 최고의 주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노후에 진짜 깔끔한 노후 멋진 노후 살 수 있는 그런 길 함께 계속 열심히 걸어가고 싶다. 그리고 사부가 지치지 않는 에너지 아이가 돼가지고 지치지 않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법을 키워주고 싶다. 그죠? 신법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그리고 기술 영상은 자주 안 올려요. 앞으로 영상들은 많이 오픈을 해주고 애재자님들 함께 가시는 분들이 중요하고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생각 모르는 기술 배워가지고 탐재해가지고 이런 것들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건 한계성 있잖아요. 같이 가는 맛이 없잖아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같이 가는 게. 응원합니다. 주말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상승률을 보면서 옥상 완투스립했던 그리고 신곡과 첫상 여러가지 여러분들 한주간 여러가지 하신 것들 설명드리면서 바닥탐재를 통한 옥상을 통한 족보텐 원 그런 기술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든 해팅이고요. 자 이렇게 이탈했죠? 그죠? 이탈하고서 들어와가지고 한 달 정도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가 족보텐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일을 내기가 좋습니다. 항상 이 뒤를 돌아볼 때 이런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탈된 적이 있는가 바닥탐재를 했는가 이런 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좀 더 좋은 물건줄을 바닥에서 족보텐 원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균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리플 그리고 참여 문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